파킨슨병을 의심해 볼 수 있는 증상들은 이렇습니다. 침대나 의자에서 일어날 때 힘들다. 글씨의 크기가 전에 비해서 작아졌다. 걷거나 서 있을 때 자주 비틀거린다. 손으로 단추를 잠그는 것이 힘들다. 걸을 때 발이 땅에서 잘 안 떨어진다. 만약 이런 증상들이 있다면 한 번쯤 전문의의 진료를 받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. 치료의 시기를 놓치고 오랜 시간 고통을 받게 만드는 것은 낯선 병에 대한 정보 부족과 막연한 두려움이라는 사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.